물기 제거하려면 냉장고 넣어놔야 돼가지고. 냉장고 넣어놔야 돼가지고. 설탕을 들어서 보내 종이 거 가득 물이 부족하려나 세금씩 되먹어. 에이 사실이. 기회. 배젓도. 라면.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밥을 먹으려 했던 이건 합법라면. 먹고 싶긴 했는데. 쌀이 다 떨어졌대요 엄마가. 오늘은 라면을 먹으래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건데 먹고 싶어서 잘 됐지만. 그래도 합법라면이니까 좋네요. 지찍감이 좀 덜하다 엄마가 먹으랬어요. 고추 선양고추도 많이 넣었고. 오이 고추맛. 오이 고추맛 3개 썰어놨고. 김치도 가득해. 밥 3발. 밥이 없어서 사왔어. 그런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신나게 먹으면 맛있겠죠? 다이앗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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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만 안 먹었어. 제습기 가져와서 틀었어요. 엄마 벌레 무서워. 플라즈모 모드는 저 불빛 들어오는 것 같아. 벌레 좀 해봐. 살충제 좀 뿌릴게요. 날벌레 싫어 죽어라. 살충제 뿌렸어. 저 방에서 어제. 바퀴벌레 두 마리 해봤대요. 으금치킨. 탈피한 건지 뭔지 죽어있었다는데. 약 뿌린 적이 없는데. 죽어있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방에다가. 야 가끔 바퀴벌레 약을 하신다니? 난 몰랐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되나. 여긴 청소해서 잘 모르겠는데. 또 있을까봐 무섭네. 바퀴벌레가 제일 무서워 세상이야. 죽는 것도 무서운데. 바퀴벌레 너무 무서워. 날벌레를 위해서. 한번. 모기약을 뿌렸으니까. 죽지 않을까요? 창문이 계속 살아났는데. 열어놔서 들어간 건가? 근데 열어놓긴 해야 될 것 같아. 가습게 틀었으니까. 이게 좀. 습기는 덜 하겠죠? 축축해서. 벌레 생기기 좋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져왔어요. 이거 날벌레 무서워. 작동살 내는 거겠지? 바람도 나오는 거 조절할 수도 있어. 좋아요. 과자가 상해서 버렸어요. 오랜만에 먹는 제로폴라. 몇 년 된 거라서 과자가 상했더라고요. 한 10개 이상 버리는 것도 좀 아쉬운데. 초코과자랑. 초코파이인데. 초코과자가 되게 많이 상했고. 초코파이는 그나마 좀 덜 상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가. 껍데기에 폈는데. 아마 안쪽까지 폈을 거라 버렸어요. 아니라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쵸? 오랜만에 콜라를 갖고 왔는데. 제로폴라구요. 뭐 이런 간지러워요. 왜냐면. 아까 좀 자르다가. 팔이 간지러워서. 폰톱으로 탁 쳤는데. 벌레 들어가면서. 아우 씨 끔찍해. 너무 소름 돋아서. 약간 치웠는데. 손 씻고. 청소를 많이 했는데도 벌레가 나오네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착해서 그런가. 기분 나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마우스. 뭔가 느낌이 좋아요. 고개인이래도. 깜짝해졌어. 새굴때는. 원래 말랑말랑했는데.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고치면. 약간 말랑이가 아니라. 단단해지겠죠? 그래도. 아무튼. 오랜만에 마시면. 콜라 만끽하면서. 먹고 자려고. 근데. 싫어. 끔찍해요. 선풍기. 끄다. 컸다가. 다시. 아무튼. 맛나게. 마실게요. 시원하다. 원래 콜라는. 남은 샌드위치랑. 먹는건데. 한 번에 뭐 먹으면. 살 찌니까. 아침에 먹어야지. 근데. 술 찐다네요. 별로 마셔도 되나? 물론. 원앤브리지.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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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